자 오늘 유상증자 권리공매도가 나오는 날이죠 당연하게 권리공매도가 나오는 날에는 이렇게 개파락을 하겠지만 지금 사실 조금 과대 낙폭이 이어지고 있다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의 주가가 밀리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의도적인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라까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비트나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즉 수급 분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얘기가 뭡니까 신주 물량에 대해서 어느 수급 창구에서 주가를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 오히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유상증자와 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 다만 이 계획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과 즉 수급 세력 이 의도를 모르고 그냥 접근한다고 하면 의도적인 변동성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과대 낙폭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지금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투매물량을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좀 들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최종 발행가액이 얼마였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이것도 있습니다 주님들 지금 계속 전환가액 조정하고 있죠 전환가액 조정을 하는 이유가 이 전환사체 세력들이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지금 이 종목 전환사체 유상증자 무상증자까지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전환사체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매집을 하고 또 어떻게 정리하는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환사체 발행이나 또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급락한 주가에서 1차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지금처럼 마찬가지죠 자 리픽싱이라고 해서 전환가액 조정을 합니다 하락한 주가의 평균값으로 본인들 한 주당 단간 낮추는 대신에 이 수량을 늘려가는 이 조정을 진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시작하고 고점에서 차익 매도를 한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신규나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분할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확정 발행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최종 발행가액이 1490원이라는 금액으로 발행가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가 보면은 1500원 153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단순하게 몇 퍼센트 먹으려고 물량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신주 인수권에 대한 가격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유상증자로 권리락 10% 적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오히려 주주님들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추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놔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미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0.2%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20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 권리락이 28%가 적용이 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가벼워졌던 만큼 이 세력들은 어떻게 주가를 컨트롤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놓고 단기적으로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준다 일단 유 무상증자 중에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요 162억 정도가 되는데 확실하게 매집이 완료가 됐고 벌써 보면 밑에서부터 물량들을 계속 모아가지 않습니까 자 권리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주님들이 오히려 매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수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신주 물량들이 거의 첫날에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추세상 보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락매집 주가가 많이 빠졌죠 고점 8천원 부분부터 지금 거의 1200원 구간까지 빠졌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11월 13일 이것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드릴 건데 비트9 유무상 증자 전략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본주 신주 물량이 상장을 했지만 본주 플러스 신주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단기 고점 신호가 왔을 때 즉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때 우리는 한 차례 비중축소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 권리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권리공매도 나오는 구간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개파락이 나올 겁니다 주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무상증자 권리공매도가 나올 때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위쪽에서 비중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한 금액 가지고 권리공매도가 나오면 저점 매수 노려보자 지금이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이 왔을 때 비중 축소하고 다시금 무상증자 권리공매도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저점 매수 노려보면서 지금은 평당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주님들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 분석 플러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격 이런 분석 전략 없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응방도 운영을 좀 하고 있죠 무료로 운영하는 대응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자 장전부터 이런 코멘트들 드리면서 제가 이 전략 자료들 계속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나이 주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대응 전략 자료라도 하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영상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대응하는 영역의 차이 그리고 지금 구간 변동성이 강력하게 커졌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 전략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우리 단기 고점 비중 축소 못하면 무상증자 권리 공매도에 또 개파랑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비중을 더욱 늘려가면서 평당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들이 나는 혼자서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전략 자료 또 공유 드릴 거니까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010-370-38575 여기로 문자로 비트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저장을 해놓을 겁니다 비트나인 주주님들이다라고 저장을 해놓고 정확한 고점 신호 단기 고점 신호가 왔을 때 비중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늘림 복구간에서 비중 늘려갈 수 있도록 전략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딱 하나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10-370-38575 여기로 비트라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앞으로의 전략들 꼭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무료 혜택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전환사체도 마찬가지지만 매집을 좀 오랫동안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길면 길수록 주가를 올려주는 힘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완료한 당장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매집주들 포착하는 대로 바로바로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면서 내가 소액으로라도 요만큼 수익받던 금액이 다시 재투자가 되고 다시 재투자가 되고 하는 이 스노우볼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복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선물 두 가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배, 5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패턴이 있는데요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장기 2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시작이 되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주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계속 터져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님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가셔서 지금 크게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보면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주식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라마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님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 이런 허무 맹랑한 얘기보다는 우리 주님들이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즉 얘기는 저희의 가장 큰 본질은 복리입니다 내가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내가 계속 수익받던 금액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주님들도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만큼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이렇게 복리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6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24년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초과적으로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식다자망 채널에서 어떤 걸 진행합니까 1억 만들기 공부방은 정말 아침마다 우리 주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놨고요 우리 주님들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좀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보면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주식다자망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님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구독 이벤트 창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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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